굉장히 화제였습니다. 크게 인사와 함께 또 랜더스 오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응원의 메시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 안녕하십니까. SSG 랜더스의 열렬한 팬 샤이니 민호입니다. 반갑습니다. 네 제가 작년에 시구를 와서 우리 SSG가 와이어트와이어와 한국 시리즈 우승을 달성했는데요. 올해도 제 기운을 받아서 끝까지 선수들 다치지 않고 우승하길 간절히 기원하겠습니다. SSG 랜더스 화이팅. 굉장히 인상적이죠. 와이어트와이어 우승이 본인의 기운이었다라고. 인상말이 굉장히 정제적 깔끔하게 확실하게 멘트를 보냅니다. 또 한 번의 와이어트와이어 우승을 기대를 하면서 아마 구단에서도 민호 씨를 추천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을 하고요. 제가 SBS 10년 만에 가장 깔끔한 멘트를 들었습니다. 19절. 19절. 컴플레이트를 살짝 좀 옮겨주고 싶은. 제우인 게스트를 보는 기분이에요. 사실 스포츠 집안이죠. 아버님께서 축구 감독이기도 했고. 이제 슬픈로부터 공개하려고 했던 Reynolds 박시원입니다. 김형철. gy웅대는 제우가 너무 존경하 Maori. 김형철이. 감사합니다.